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인들과 함께 양평대흥리에 있는 황금코다리 음식점에 왔습니다. 열체크와 방문기록을 마치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넓은 매장과 다양한 코다리조림 요리가 보입니다. 우리는 4명이 여유있게 먹을 수 있는 양의 코다리 해물조림과 치레기 한사라를 주문하였습니다. 요리된 코다리 해물조림은 먹기 좋게 떡볶이와 해물 오징어들을 잘라줍니다. susceptible 있는 장소 육금 약인 2 4 먹음직스러운 황금색의 호다리의 물조림과 시래기 한사라의 모습입니다. 침이 꿀꺽 넘어갑니다. 침이 꿀꺽 넘어갑니다. 침이 꿀꺽 넘어갑니다. 침이 꿀꺽 넘어갑니다. 황금코다리조림이 한사라에 담아졌습니다. 약간 매콤한 황금코다리의 물에 시래기를 넣어 함께 드시면 더더욱 맛이 좋습니다. 침이 꿀꺽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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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것은 코다리조림 메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